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제4과목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61번이죠. 용선로 큐폴라 이렇게도 부르고 용선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게 어떤 거냐. 용선로로 대량 생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번째 용해 특성상 용탕의 탄소, 황, 인 등의 불순물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세번째 다른 용해로에 비해서 열 효율이 좋고 용해 시간이 빠르죠. 네번째 봤더니 동합금, 경합금 등 비철 금속 용해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거는 용선로가 아니고 이거는 도가니로에요. 도가니. 도가니로. 크루서블. 그래서 이 용선로는 이거 아니고요. 바로 뭐죠? 주철 용해로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2번을 보십니다. 다음 중 터널 유, 터널 시급에 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요러한 문제입니다. 1번 예열, 소송, 냉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터널로에서. 대체 진행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연속가스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이죠. 자 두번째 소송시간이 길다. 아닙니다. 짧습니다. 소송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 많이 든다고 했죠. 네번째 온도 조절에 자동화가 쉽지만 제품의 품질, 크기, 형상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래서 옳은 것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3번입니다. 에너지이용합략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권한을 위탁한 업무다. 보면은 에너지관리 지도,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이런 건 되는데 이게 제조업의 등록. 열사형기자의 제조업 등록. 이것은 여기서 하지 않죠. 이것은 이제 제조업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어디 있어요? 세무소가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됐다. 정답이고요. 네번째 효율관리 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 접수. 이것이 딱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3번이 이제 정답이죠. 자 다음에 64번을 봅니다. 에너지이용합략법상 최고사양압력 메가파스칼 그리고 내부 부피가 세조금 미터. 이것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중 1종 압력 용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종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증기를 발생시켜서 액체를 가열해서 용기 안에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 맞죠? 1종이다. 어디 있죠? 초과하는 압력. 1종. 두번째 용기 안에 화학 반응에 의해서 증기를 발생하는 것으로 용기 안에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이다. 맞죠? 세번째 용기 안에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해상 액체를 가열하는 것으로 용기 안에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것이다. 맞죠? 다 초과하는 초과하는 데 있는데 얘는 초과하지 않는 데 있죠. 네번째 용기 안에 액체 온도가 대기압에서 빗점을 초과하는 압력 용기죠. 그래서 바로 이거 초과하지 않느니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바로 네번째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길지만 문장 안에 힌트가 딱딱 들어가 있죠. 자 다음에는 65번을 보시겠습니다. 기미를 유지하기 위한 패킹이 불필요하고 금속 부분이 부식이 될 염려가 없어가지고 산등의 화학약품을 차단하는 그러한 데 사용한다. 바로 이거는 막벨브. 뭐죠? 바로 다이어프렘 벨브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에너지용 합류합법령상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사업주관자로서 해당되지 않는 사업.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항망건설 이건 맞죠. 근데 두번째 도로건설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건설 공항건설 이거 해당이 됩니다. 보면은 건설을 보면 이 항만 해 이게 받아야 된 거죠. 철도 육 공항 공 이렇게 육해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육이 철도다 철도 도로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해공에 대한 이러한 건설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 개발은 도시개발. 그 다음에 산업단지 산단 줄여서 산단 이렇게 얘기도 하죠.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에너지 개발. 에너지 개발. 그 다음에 관광단지 개발. 그 다음에 개발 촉진. 개발 촉진 지구 개발. 그 다음에 지역 종합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은요.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에너지 개발 사업. 관광단지 개발 사업.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사업. 지역 종합 개발 사업이 있고요. 건설 사업으로는 항만 건설 사업. 철도 건설 사업. 공항 건설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이 있는 거 개발 사업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정답이죠.